D68번 김기헌입니다. 김상배 선생님의 노을진 서해대교 불러보겠습니다.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 내 해님이여 계절은 다시 바뀌는데 세월만 흘러 가는데 나를 잊었나 길을 잊었나 바닷길이 너무 멀었나 돌아올 길 가까워진 서해대교에 노을빛이 곱기도 한데 갈매기 때 슬피 울면 어디로 가나 내님 소식 전해다 후오오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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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세월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내 해님이여 차라리 잊자 다짐을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추억 온다는 약속 진적이었나 아무렇게 하는 말이었나 행여올까 바라보는 서해대교회 노을빛이 곱기도 한데 오고 가는 고기뱀 그대로인데 떠난 님은 언제 오나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길을 잊었나 바닷길이 너무 멀었나 돌아올 돌아올 길 가까워진 서해대교회 노을빛이 곱기도 한데 발매기 때 슬피 울면 어디로 가나 내 님 소식 전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